자, 이제 50억 트레이드인데 자, 한번 팔이 신나는 노래랑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! 뭐해 이거? 이거 뭐야, 앙리하고 20억인데요? 누가 하셨나? 야, 앙리 어디 가냐? 한 거 같은데? 아,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네, 앙리 사카와 어, 이번에 만남 지금 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강 이상 3명인데 어, 투입을 했고 자, 한번 거고 있습니다 자, 51억! 어,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 자, 한번 거고 있습니다 탑은 존망이 아니라 탑에서도 좋은 게 떴어요, 진짜 여러분들 네, 탑에서도 좋은 게 떴기 때문에 지금 또 7D 노래니까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좀 있네요? 자 뭐, 뭐야? 야, 뭐, 뭐야? 이거 지금 몰빵이거든 몰빵이 이거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? 아, 저 불안불안한데 아, 씨 아우 그래도 안 진짜 와 나 그 교관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니까 나와서 화내려고 했는데 우리 킨이 그 있잖아요 혜리 애교 야 이거 뭐 화를 낼 수 있나 우리 주인분도 화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렇지 와 미쳐버리겠네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존망했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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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